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심장 사상 충신감염에 관 감염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 있었어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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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치료 과정이었지만 딱지가 그 과정을 잘 견뎌줬고 또 상당히 정상에 가깝게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인형. 아, 씨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방금 알겠습니다. 아니, 저기 우리? 네. 아, 왔어요. 왔어요. 아, 어, 야. 잘 잘 잘 잘 해야 돼. 너무 이쁘다. 응. 충격이 엄청 커가지고 그냥 맨날 울고 그랬었죠. 그래가지고. 글쎄. 나팡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쨍해서. 이거 준비 많이 했네 손 줘봐 아이고 이뻐 손 잘 준다 아이고 이뻐 축하해 아빠한테 선물도 받고 뽀뽀 아우 착해라 우리 엄마 뽀뽀했어